뭐 이민 생각하고 왔냐? 그렇게 보여? 뭐 하다 왔는데 한국에서 취조하니? 내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야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건 개뿔도 없는데 까다롭기는 또 드럽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심한 거야 한국을 뜨기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 개나야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배고프고 춥지만 않으면 정말로 좋다 나한테는 그게 진짜 행복이야 combot сказала 내가 알아듬어 와 너는이요 너는 저 Behavior 감사합니다.